자, 6월 평가 모의고사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좀 전에 라이브로 총평을 쭉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했던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무척 쉬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별 문항 해설 들어갈게요. 평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작년 수능에 비교해서는 이번이 많이 쉬워요. 물론 이게 출원용이 7문항, 개념용 13문항 기존 구성과 똑같아요. 출원용이 어려운 거죠. 작년 수능도 그랬는데 출원용들이 많이 쉬웠어요. 작년 6월 모평과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했습니다. 왜? 작년 6월 모평에 교육당국에서 킬러 배제 정책을 쫙 폈죠. 그래서 정말 역대급으로 진짜 유사 이래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트라인 50점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것도 변별이 잘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메가스터디 지금 이제 시간이 아직 등급컷이 나올 시간이 아니야. 오늘 이제 모평을 보긴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점수가 많이 위에 이렇게 막 붙어 있을 것 같긴 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변별이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가갈 구모와 더 중요한 실제 수능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대비하시고 예상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 수능도 육모로 되기 싫었는데 수능은 좀 더 난이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출발점이 작년 육모보다 좀 더 어렵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더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나오겠죠. 올 육모보다 훨씬 더 어렵게. 올해 의대 직원도 큰 이슈였죠. 확정됐습니다. 거기다 반수생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쭉 가르쳐보고 제일 응답 받아보면 올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고. 알겠어? 그래서 정말 1등급 만점 원하는 학생들 안정적 2등급 원하는 학생들은 공부량 좀 늘리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 하나 틀렸는데 두 개 틀렸는데 세 개 틀렸는데 점수 올라갔는데 이거 만족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문항 구성은 말한 것처럼 개념형 열쇠 문항 출원형 7문항. 그런데 개념형이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함정이나 지업 같은 게 있고 신자료 이런 게 나와야 좀 틀리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뭐 볼만한 게 18번 방영구 계산 문제인데 이건 기출 변형이죠.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뭐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이제 계산형. 3번이 항원항체 반응 신자료가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무척 쉬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볼만한 그런 건데 특별한 거 없고 추론용이 전반적으로 그냥 기출 변형한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가장 고난도로 나온 게 17번인데 작년 수능에 17번을 변형한 거거든요. 똑같은 자료에 대한 17번.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봄은 그냥 나온다고. 정 안 풀리면 기울이 한번 써보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나마 도렌벤이 들어간 거 가장 어려웠는데 최고난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15번이 막전이 문제거든요. 새로운 자료고 자료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독해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렸을 법한데 그냥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글을 잘 읽기만 하면. 참고로 이거는 수능특강 변형이에요. 그리고 12번 이거 한 가족에서의 세포 매칭입니다. 가족 매칭이라고 내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 지원기,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생세포 그걸 줬는데 그것도 수특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엄청 쉬웠습니다.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근수충이나 여러 가지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만했습니다. 심지어 가계도조차도 금방 풀릴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무척 쉬웠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아직 등급 커트라인, 상대평가. 이거 이제 백분위 점수나 표현 점수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상대적인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점수 확인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위치만 확인하면 돼. 이 점수는 수능에 반영되는 거 아니죠. 앞으로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수능 때까지 5개월 남았거든요. 누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이거에 따라 역전극이 마구마구 벌어질 거야. 이 점수에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연연해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5개월 수능 공부에 집중하는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개별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